자 다트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앞 넓이 이거는 이 선도 길게 밑에까지 한번 그려주세요. 이 선도 그려주고 등 넓이도 밑에까지 하나씩 그려주세요.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 1cm 1cm가 들어와서 그죠? 1cm가 들어와서 다트 양을 2cm로 잡을 겁니다. 2cm 그러면 중간에 1cm가 되겠죠? 그죠? 얘를 먼저 1cm를 중간 섬을 잡아서 이렇게 아래위로 쭉 위에까지 그려주세요. 그려준 다음에 자 여기서 밑에도 1.5cm 여기서 0.75cm, 0.75cm 해갖고 1.5cm 되는 점을 먼저 잡아 놓으세요. 여기서 1.5cm가 되는 점을 잡아서 자 요거하고 요거를 온라인 점에 곡자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슴 다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나 같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요거하고 요렇게 헷갈리게 요거하고 또 요선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5cm 요게 1cm가 들어왔습니다. 다트 위치. 자 그런 다음에 총 요 다트를 2cm로 잡아줄거예요. 2cm. 그러면 1cm 되는 중심선에서 먼저 하나 쭉 그려준 다음에 자 여기 선이 복잡하니까 안에서는 조금 지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선하고 요거를 먼저 요렇게 한번 그려주고 그죠? 그려주고 요게 우리 다트 있는 데까지 얘를 잡아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요렇게 더 그려주면은 요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요게 유폭점 있죠? 그죠? 유폭점에서 길게 쭉 내려주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트를 하나 더 잡아줄거예요. 얼마를 잡아줄거냐 하면은 여기가 총 1.5cm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도 요렇게 하나 앞에 요렇게 다트를 하나 잡아줄거고 요 밑에 길이는 얼마를 줄거냐 하면 위에서부터 우리가 포켓. 포켓 위치가 보통 한 47cm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죠? 47cm 정도에서 선을 하나 요렇게 또 그려주세요. 요렇게 선 하나 그려주고 다음 다트는 요기까지만 그려줄거예요. 요 밑에까지는 안 그려주고 다트는 요 포켓 시작되는 전까지 요렇게 그려줍니다. 요기에서 부터 요까지가 포켓. 그죠? 길이 47cm. 요 끝점을 잡았습니다. 자 앞에는 다트를 요렇게 하나 줄거고 뒤에는 얼마를 줄거냐 하면은 뒤다트 같은 경우도 등 넓이를 쭉 내렸잖아요. 그래서 옆선 쪽으로 1cm 중심 쪽으로 2cm가 총 3cm의 다트를 줄겁니다. 얘들은 2cm 1.5cm 앞에는 3.5cm를 줬는데 뒤다트 같은 경우는 총 합쳐서 3cm를 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기에서 우리 등 넓이 요기에서 1cm 요렇게 1cm 되는 점을 하나 찾으세요. 요기에서 1cm 되는 점 요거 1cm 되는 점을 찾아서 요거 1cm 되는 점하고 요거 3cm 하고 얘를 요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쯤에서 요렇게 해서 다시 요기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기는 자연스럽게 한번 더 그려주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폭을 한번 재보면은 요 쇼까지 폭을 한번 재보면은 거의 14.8cm 나와요. 그 다음에 요기에서 14.8cm에서 1cm 정도 들어간 지점이 있죠. 그죠? 요 점을 잡아서 요기에서 1.5cm 이렇게 나가주면 됩니다. 1.5cm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려주고 얘하고 얘하고 2.5cm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길이가 얼마인지 재봐요. 요거를 별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 별에서 플러스 1cm 되는 지점이 요기에요. 요 잡아서 요 다트 양을 1.5cm 해갖고 나가서 어 끝쯤 하고 요렇게 연결시켜주고 얘하고 연결시켜주고 얘들은 그러면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된다는거죠.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는거죠. 밑에가 약간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기까지 라인을 다 그렸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칼라 만드는거 해보겠습니다. 자 디하고 압하고 다 그렸고 그죠? 그 다음에 다트성까지 라인성까지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포켓 위치 정하고 칼라까지 보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기에서 3cm 위로 3cm 위로 요게 어 소매 너치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뒤는 5cm 올라간 지점 요게가 또 뺑 너치점 요거 해놔고 자 이 3cm 올라간 요기에서 3cm 올라간 위치에서 이쪽으로 1,2,3cm 요렇게 3cm 올라가서 이쪽으로 다시 또 3cm를 쭉 그려줍니다. 요렇게 그려준 다음에 우리가 포켓 이렇게 요 위에 포켓 9cm로 잡을거에요. 그죠? 9cm를 잡은데 요기에서 앞이 약간 쳐져야 입었을 때 요게 1cm 내려온 점에서 요렇게 9cm 내려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포켓을 몇 cm 할거냐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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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서 2cm 요렇게 해서 요 위에 포켓 요렇게 잡아둡니다. 요기에서 3cm 올라갔고 앞넓이에서 3cm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심쪽으로 다시 3cm 3cm로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포켓 폭을 9cm로 잡았습니다. 그죠? 9cm로 잡고 요 직선에서 1cm를 내린 다음에 요 포켓 폭을 2cm로 잡았다 그런거죠? 요렇게 했고 밑에 주머니는 아까 우리가 47cm 여기서부터 47cm가 우리 다트 끝점이기도 하고 요게를 우리가 그걸 하기로 했잖아요 포켓 끝점이 됐습니다. 알죠? 47cm 여기서 13cm를 하는데 13cm가 어디서 여기에서 우리 다트 끝나는점에서 1.5cm 1.5cm 여기서부터 시작 포켓 크기가 시작 잡아주면 됩니다. 요기에서 얼마를 할거냐 하면 13cm 자 요기에서 13cm가 나갈거고 그러고 지금 요 다트 양이 1cm가 지금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1cm가 더 나가야 됩니다. 요기에서 요기까지 없어지는걸 생각을 해서 여기 없어진다고 생각했을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3cm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cm를 내려줄거에요. 1cm를 내려준 다음에 요렇게 그려줄거에요.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주머니 폭을 얼마를 할거냐 하면 밑에는 5cm 5cm 요렇게 내려주고 밑에는 그대로 직각을 내려주면 되고 그죠? 뒤에는 요렇게 직각 내려온 데서 0.5 밑에 0.5 요렇게 0.5 정도 요렇게 밖으로 요렇게 나가면 주머니가 잡아줍니다. 그죠? 포켓 폭을 5cm 1cm 내려와서 5cm 잡아줬고 얘도 직각 내려온 데서 밖으로 0.5 얘는 약간 뒤로 이렇게 나가게끔 요렇게 해서 포켓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죠?